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저톱 회사의 오존 6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강좌 두번째 편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다이나믹 섹션과 이미저 섹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섹션을 처음 켜시면 이렇게 멀티밴드 모드로 멀티밴드 컴프레서 모드로 플러그인이 작동이 되는 것을 보일 수가 있고요.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 크로스오버 뷰 그러니까 각 멀티밴드의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있고 두번째 같은 경우는 각 밴드의 컴프레션 어마운트를 볼 수 있는 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텍션 필터 뷰가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멀티밴드 모드로 되어 있다고 해서 멀티밴드로 사용하실 수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왼쪽에 마이너스 버튼으로 멀티밴드의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없애줘서 단일 하나의 컴프레서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플러스로 통해서 밴드를 더 설정할 수도 있고 각 밴드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각 리무브 밴드를 통해서 각 밴드를 없애거나 다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멀티밴드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의 주파수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경우에 음악을 트신 상태에서 오른쪽을 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오존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런 버튼을 통해서 주파수를 찾아서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정해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매뉴얼리 직접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밴드는 누르시면 색깔이 변하는 걸 보일 수 있는데요. 각 밴드를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그 밴드를 누르시면 되고 오른쪽에 밴드를 이 버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밴드를 움직일 수도 있고 올 버튼을 통해서 모든 밴드를 한 번에 볼 수도 있으며 링크 버튼을 통해서 하나에서 하는 행동이 모든 주파수 크로스오버 포인트에 적용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 밴드 밴드 봐볼게요. 만약에 노란색 밴드를 가지고 이렇게 컴프레서를 건다고 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컴프레서가 있고 위쪽에 리미터가 있어요. 그리고 리미터 섹션과 컴프레서 섹션을 따로 조정할 수가 있고 이런 레이시어 어택 릴리스 린이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패러럴을 통해서 패러럴 컴프레싱을 할 수도 있고 재미있는 점은 만약에 제가 이쪽 이 밴드를 패러럴 컴프레싱을 한다고 해도 다른 밴드가 패러럴 컴프레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주파수만 패러럴 컴프레싱을 하고 싶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피크, 엠벨롭, RMS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피크 레벨 디텍션 컴프레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평균 레벨로 하는 RMS가 있고 엠벨롭 디텍션 필터의 경우 저는 처음 듣는 그런 용어였는데요. 오존이 말하기를 RMS 같은 경우는 모든 평균 레벨이 모든 주파수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 평균 레벨 디텍션에 주파수 필터를 걸어서 좀 더 모든 주파수 레벨에 동일하게 컴프레서가 작용을 하는 그런 필터로 작용을 한다고 엠벨롭 필터가 작동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RMS 그리고 엠벨롭은 평균 레벨이 되겠고 그렇지만 조금 다른 그리고 피크 레벨 디텍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토 같은 경우는 오토 개인 컴펜세이션인데요. 제가 만약에 컴프레서를 사용을 해서 개인 리덕션이 5dB가 된다고 치면은 제가 이렇게 5dB를 올려주는데 그러지 않아도 오토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5dB를 채워주는 그런 오토 개인 컴펜세이션 기능이 있고요. 자, 또한 제가 만약에 이 주파수를 가지고 컴프레서를 걸어서 릴리스를 100으로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는 들어오는 시그널에 어떤 디텍션에 걸려서 컴프레서가 작동을 한 다음에 릴리스가 100ms 있다가 이루어지는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오존 6.1 버전부터 Adoptive Release라는 기능이 생겼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빠른 신호가 들어왔을 때 빠른 트랜지언트 그러니까 킥드럼에 팍 하는 소리나 스네어드럼에 그런 빠른 트랜지언트가 들어왔을 때 그런 빠른 신호 같은 경우는 릴리스를 빨리 해주고 그리고 베이스 노트 같이 좀 넓게 길게 들어오는 서스테인 노트 같은 경우는 릴리스를 좀 늦게 해주어서 느린 릴리스가 가지고 너무 큰 그런 서스테인 노트를 빨리 릴리스를 하는 데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디스토션을 없애주고 그리고 빠른 트랜지언트를 늦게 릴리스를 해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펌핑 사운드를 우리가 없애주는 그런 Adaptive Release를 가지고 있어요. 메뉴를 보시면은 릴리스를 제가 만약에 100으로 해놨을 때 빠른 트랜지언트는 20ms에서 그리고 느린 서스테인 노트 같은 경우는 200ms까지 그렇게 오존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릴리스를 좀 다르게 해주는 그런 Adaptive Release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릴리스를 일반적으로 사용해 보시고 또 Adaptive를 눌러서 어떻게 소리가 바뀌는지를 또 들어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를 다 빼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컴프레서로 우리가 컴프레서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밴드를 눌리고 그리고 두 번째 모드가 아까 개인 리덕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뷰였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전방을 틀었다고 봤을 때 제가 컴프레서를 많이 걸게 되면은 컴프레서를 많이 건 것처럼 들리죠? 보이죠? 그렇지만 다른 밴드로 가면은 컴프레서 안 하게 되면은 컴프레서가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이 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컴프레서가 어떤 식으로 얼마큼의 컴프레싱을 하고 있는지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만약에 멀티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하나의 컴프레서처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디텍션 필터 모드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프레서를 사용하시다보면은 베이스, 하나의 컴프레서, 원 밴드 컴프레서 사용했을 때 베이스 쪽이 너무 펌핑,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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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그런 효과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컴프레서를 너무 많이 거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만약에 하이패스 필터를 걸어서 저역대는 컴프레싱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요즘 디지털 컴프레서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보이는 하이패스를 컴프레서 디텍션 필터에 걸어주는 역할이고요. 또 이런 틸트 모드 같은 경우는 저역대는 많이 컴프레싱을 안하고 고역대는 더 많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컴프레서가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EQ 커브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EQ 커브가 우리 소스에 작용되는 것은 아니고 컴프레서의 디텍션 필터에만 작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하이패스를 걸었다면 그 영역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들어서 아 그 부분이 킥드럼이 컴프레싱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러가지 밴드를 사용해서 멀티밴드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멀티밴드가 처음 기존에 이 세상의 모습을 보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시면서도 걱정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멀티밴드 같은 경우 지금 이 선 보이시죠? 이것이 우리가 EQ 커브예요. 그래서 이쪽에 크로스업을 포인트를 정해주고 그에다가 EQ 커브를 넣어서 우리가 그 컴프레싱 하는 부분에 계속 어떻게 보면은 EQ를 거는 건데 저번 시간이 EQ 필터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았었던 이런 리니얼 페이지 모드, 페이지 리스폰스, 그룹 딜레이, 페이지 딜레이 이런 여러가지 EQ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이야기 해보았죠. 근데 그 부분들이 이 크로스업 포인트에도 똑같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월티밴드를 사용할 때 어떤 분들은 만약에 어떤 분이 만약에 저역대만 컴프레싱을 사용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저역대를 켜고 세팅을 한 다음에 위의 부분들은 아예 그냥 컴프레싱을 꺼두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쪽에 컴프레싱을 끄게 되면은 이 크로스업 포인트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크로스업 포인트가 생길 수 있는 그런 EQ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점에서 안 쓰는 밴드는 꺼는 것이 원래 멀티밴드 컴프레서의 정석이겠죠. 그런데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아래쪽에 옵션을 들어가서 이 다이나믹 섹션을 가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크로스업 타입의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설정을 하면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아날로그 컴프레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크로스업 오버 필터를 적용을 해줘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저번 EQ 시간에 보여드렸던 페이즈 문제들이 위상의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건데요. 만약에 제가 디지털로 논다면은 크로스업 포인트를 바꿀 수도 있고 Q값을 그리고 디지털 같은 경우는 리니어 페이즈 EQ의 컨브가 걸리기 때문에 리니어 페이즈 EQ에 대해서는 저번 EQ 시간에 알아보았었죠. 그래서 즉 리니어 페이즈 EQ 커브를 통해서 컴프레싱을 하기 때문에 위상문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리니어 페이즈와 아날로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날로그 필터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밴드를 끄지 않으셔도 페이즈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 바꾸고 싶으시면 옵션에서 바꿀 수 있고요.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 이번에는 다이나믹 섹션만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